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인 오메가3는 최근 소거하는 식단으로 오메가6 대비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양이 제한적이라 오메가3의 상대적인 부족이 문제가 되면서 영양제 등의 식이보충제를 통한 꾸준한 섭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는 오메가3를 복용한 뒤 몸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작용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메가3 부작용 중 그 첫 번째는 위장장애입니다. 위장장애는 공복에 복용할수록 고함량을 복용할수록 큰 알약을 적은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할수록 더 흔히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속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구토와 위경련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위장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충분한 물과 함유가 함께 복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속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냄새입니다. 이 다수의 분들이 오메가3를 복용한 후에 트림을 할 때 속에서 생선비린내가 올라온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러한 냄새가 심하거나 속이 메스껍고 두드러기가 나는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산폐된 제품을 복용하였거나 어류 등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식사 직후 혹은 식사 중에 복용하셔서 증상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냄새의 경우에는 제품을 얼려서 복용하면 완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혈액 응고 지연입니다. 오메가3의 경우 하루 3000mg 이상 복용하는 경우에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혈액이 잘 굳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면은 혈전 생성을 방지해서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이 부정적인 면으로는 출혈이 예상되는 수술을 하거나 예정인 경우 혹은 다른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 출혈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신 후기에는 오메가3 복용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메가3의 혈액 응고 지연과 관련해서는 3000mg 이상의 고용량 복용 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유럽 식품안전국에서는 EPA와 DHA 합으로 5000mg을 복용하여도 안전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오메가3 제품을 복용할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제한하실 필요도 없지만 본인이 유전적 출혈 경향이 높거나 항응고제, 은행잎 추출물 제재 등과 같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약물들을 함께 복용하는 등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LDL 수치 상승입니다. 오메가3의 경우 혈중 지질 상태 개선을 목적으로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메가3 복용 후 심혈관 질환이 개선되었다는 분도 많아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해서 이 오메가3의 복용은 소비자들 뿐 아니라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오메가3는 LDL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전문의약품의 인서트 페이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오메가3 복용 후 몇몇 환자에서는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현재 LDL 수치가 매우 높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임의로 오메가3를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LDL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복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크게 패턴 A로 지칭되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LDL 콜레스테롤과 패턴 B라고 불리는 크기가 작은 L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죽상 동맥 경화를 일으킨 데 일조하는 진짜 나쁜 콜레스테롤은 크기가 좀 더 작아서 이 혈관 내피세포에 침투하여 산화를 일으키기 용이한 패턴 B의 LDL입니다. 따라서 같은 LDL 수치를 나타내더라도 패턴 A의 LDL 수치가 높은 것이 비교적 더 긍정적인 건강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국내 혈압검사에서는 아직 이 LDL 콜레스테롤을 세분화하여 나타내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혼란이 가중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오메가3를 복용하면 LDL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메가3를 복용하고 LDL 수치가 올라간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심혈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패턴 A가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오메가3를 복용하면 LDL 수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LDL 수치가 정상이거나 잘 조절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오메가3 복용 후 LDL 수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LDL 수치가 매우 높으신 분들은 단순히 오메가3 외에도 고려해야 할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으로 반드시 약사 혹은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오메가3 복용 관련 안내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외 오메가3 부작용으로는 암을 유발한다는 등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오메가3는 상용량 안에서 매우 안전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잘 관리되지 못해서 산폐된 제품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바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잘 선택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